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67번과 68번 지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문장을 보시면 이게 지금 따옴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인용문 이에요 누구의 그 말이냐면 이 톨스토이의 말입니다 톨스토이 자 한번 보시면은 자 이프 더 어레인지먼트 오브 소사이어티죠 여러분 어레인지먼트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뭐 기본적인 뜻이 뭐예요 어레인지먼트가 그냥 정리 전도 정돈 하는 거죠 정리 그리고 정돈 하는거 또는 이제 배치하고 배열 한다는 뜻이 있죠 어레인지먼트 어레인지의 명사로 그리고 또 준비하다 이 뜻이 있잖아요 어레인지가 그거의 명사형이니까 준비하는거 그리고 무언가를 마련하다 이 뜻이 있고 그리고 어떤 그 방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방식 그래서 어떤거를 처리하는 방식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이 어레인지먼트가 여기에서는 어떤 뜻으로 쓰였냐면 제도라는 뜻이 있어요 제도 그래서 여기에서는 뜻이 제도입니다 이 사회의 사회의 제도가 어떻다면 나쁘다면 이죠 나쁘다면 자 괄호 안에 보니까 as는 뭐 뭐 처럼 정도가 되겠죠 우리의 것이죠 이게 소유대명사죠 우리의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사회의 제도를 말하는 거죠 그쵸 요거를 풀어 쓰게 되면 그냥 한글로 쓸게요 우리 사회의 제도예요 우리 사회의 제도가 그러하듯이 그러한 것처럼 사회의 제도가 나쁘다면 그쵸 그리고 그리고죠 그리고 이제 작은 수의 사람들이 뭐를 가지고 있어요 파워죠 파워는 권력이죠 누구에 대한 권력입니까 다수에 대한이죠 다수에 대한 자 그리고 또 뭡니까 오프레스죠 억압하는 거죠 뭘 억압해요 그것인데 여기서 그것은 뭡니까 바로 머저리티죠 다수를 말하는 거 다수 그쵸 여기까지가 이프절입니다 사회의 제도가 배드해요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수의 사람들이 이 다수에 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다수를 억압한다면 그죠 억압한다면 그리고 이제 주절이 나오죠 every victory에요 이게 주어죠 자 모든 승리 뭐에 대한 승리입니까 오버네이처죠 네 바로 자연이죠 자연에 대한 모든 승리가 어떻다 will inevitably solve only to에요 자 inevitably 하게 되면은 이게 뭐예요 필연적으로 그죠 필연적으로죠 필연적으로 그리고 불가피하게 그 어벤져스 4죠 거기 엔드게임에 보면은 타노스가 이야기 하잖아요 I'm inevitable 나는 필연적인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 inevitable 이 단어가 이제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상당히 익숙해졌어요 타노스 때문에 예 그래서 아무튼 이 자연에 대한 모든 승리가 필연적으로 solve only to에요 여러분 밑으로 내려갈게요 serve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게 됐을 경우에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하는 결과나 또는 효과 그죠 효과를 나타임 입니다 나타임 근데 여기에 지금 only 가 들어가 있죠 serve 다음에 여기 only 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뭐 하는 결과만을 낳는다죠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모든 승리가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만을 낳습니까 증가시키는 결과죠 뭐를 증가시켜요 그 권력과 그 억압을 증가시키는 결과만 낳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 보시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현재 시전에요 what is actually happening 이것이 실제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일이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은 사회 제도가 안 좋아 그게 이제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림 그렇고 이제 작은 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그죠 다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억압하게 되면 아무리 자연에 대한 모든 승리 그 자연을 개발하는 것이 될 수 있겠고 또 뭐 과하게 발전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러한 어떤 every victory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에요 그 권력과 그 억압을 강화시키고 증가시킬 뿐이라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럼 이제 계속 봅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요 우리가 좀 이렇게 황펜을 좀 해놓을게요 자 요거 보시면은요 이렇게 배우셨을 거에요 신스 다음에 여러분 신스 다음에 신스가 나오고 과거 시점이 나오거나 그죠 또는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가 나오면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주어 다음에 원래는 have 플러스 pp 형태인 완료 시제가 나온다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여기는 완료 시제가 아니라 뭐예요 is죠 is 그죠 예 현재 시제가 나왔단 말이야 자 이렇게 비인칭 주어 is이 나올 경우에는 현재 시제에 is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요 이렇게 완료 시제처럼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lot these words 이 위에 있는 이 말을 썼었던 이래로 그 이후로 거의 반세기가 지나왔다가 되겠죠 아시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it is를 갖다가 반세기가 지나왔다 직역하면 그냥 톨스토이가 이 위에 있는 말을 쓴 이후로 반세기이다 거의 반세기이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그냥 반세기가 지나왔다 정도로 이제 표시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때 what was happening 이니까 그때 발생했던 것이 그죠 그때 발생했던 것이 그리고 난 다음에 has gone on happening 인데 go on happening 이죠 계속해서 뭐뭐하다죠 계속해서 발생해 오고 있다 에요 그때 발생했던 것이 그죠 이게 거의 반세기 전에 했던 말인데 그죠 그런데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그 이후에도 지금도 계속해서 happening 하고 있는 거죠 ever since 그때 이후로 그죠 그 이후로 줄곧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과학과 technology 기술이 have made죠 have made notable advances 바로 아주 괄목할 만한 진보를 이루었죠 그죠 make advance 하면은 진보 하다인데 근데 여기에 노터벌이 지금 들어갔으니까 아주 괄목할 만한 진보를 이루었죠 과학과 기술이 그죠 어디에서 in the intervening years죠 intervening은 사이에 있는 이죠 사이에 있는 그죠 사이에 있는 즉 이 글을 쓴 저자와 그리고 톨스토이가 말을 했던 그 시점 사이에 있는 기간 동안에 이 과학과 technology 가 아주 많이 발전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쏘가 나왔네요 여러분 쏘동주 아시죠 쏘동주 뭐뭐 도 그렇다 긍정동의 할 때 쓰는 거죠 부정동의 할 때는 놀동주죠 예 놀동주 그죠 이게 도치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쏘동주 자 그래서 이 쏘는 요 어 뭐가 지금 뭘 받는 거에요 바로 이 해부 다음에 있는 메이드 노터블 어드벤시스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면은 센트럴라이제이션 이게 집중화 중앙집권 하죠 뭐에 대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권력 힘 그죠 그것의 중앙집권 하가 해즈 메이드 노터블 어드벤스 되요 어드벤시스죠 그죠 예 고거를 지금 여기에 추격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권력의 집중화 또한 발전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쏘죠 예 똑같은 겁니다 자 오이가 알취 하게 되면 이거는 과두정치죠 과두정치 과두정치는 이제 소수가 이제 지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디스파티즘 하게 되면 이거는 전제정치죠 전제정치 과두정치와 전제정치는 어떻게 된 거에요 해부 메이드 노터블 어드벤시스 한 거죠 아시겠죠 예 고 두 개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사회 제도 자체가 배드하면은 이상하면은 아무리 자연을 잘 개발하고 자연에 대해서 승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뭐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바로 그 파워와 그 저 권력과 소수의 권력과 그 억압을 강화시키는 서브 온리 투 인크리즈 하는 그것만 이제 된다는 얘기에요 결국에는 이 중앙집권화 바로 이제 그 권력과 그죠 경제적이고 이 정치적인 권력에 집중하죠 중앙집중화 그리고 과두정치와 전제정치 그런 것만 개발된다 이 얘기에요 예 그래서 내용이 참 괜찮은 내용이었습니다 어려운 글인데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 이제 내용 볼게요 68번 입니다 오늘은 68번 까지만 할게요 자 이 68번 지문도요 첫 번째 이제 그 문장부터 제가 형광펜으로 칠해 놓고 시작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도치에요 도치 어 이 지금 우리 이거 아시죠 쏘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 나오고 그 다음에 대시 나오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요 앞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이 쏘 형부가 그래서 이 됐 이하 할 때 이 결과 저를 이끌잖아요 너무 뭐뭐 해서 주어가 동사한다 인데 이 쏘 형부를 이렇게 앞으로 빼요 강조하려고 쏘 플러스 형용사 부사가 오고 그러면 요 주어 동사가 도치가 일어납니다 도치 예 도치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가 동사 주어의 어순이 되고 그리고 뒤에 대절은 그대로 내려와요 요거는 자 그래서 보시면은 너무 인티메이트 하대요 인티메이트가 뭡니까 친밀한 거죠 친밀하고 그리고 밀접한 거죠 밀접한거 너무 친밀하고 밀접해서 뭐가요 is the relation 관계죠 뭐의 관계입니까 between a language and the people인데 사람과 언어 사이의 관계가 너무 밀접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죠 그것은 뭐예요 바로 언어죠 언어 언어를 말하는 사람과 언어 사이의 관계가 너무 밀접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결과에 대시죠 그 두개 즉 언어와 사람은 자 can be thought of apart 이에요 자 근데 scarcely 가 있죠 부정 부사죠 그죠 준부정어에요 거의 부정어랑 비슷한 거죠 좀처럼 뭐 할 수 없다 생각되어 줄 수 없어요 뭐라고 apart 이게 뭐예요 떨어져 있는 이죠 apart 가 여기에서 품사가 뭐예요 여러분 이게 이거는 형용사입니다 부사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think of a 그죠 어 as가 안들어가 있네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왜 안 지워지지 예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떨어져 있다고 그 두개가 좀처럼 생각되어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시면 자 너무 친근해서 그 관계가 어떤 관계 언어와 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너무나도 친밀해서 그래서 그 두가지는 좀처럼 분리되었다고 그렇게 생각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언어는 살아가는데 단지 뭐 하는 동안 so long as you know 뭐뭐 하는 동안이죠 근데 올리니까 단지 뭐뭐 하는 동안만 살아갑니다 그 뭐뭐 하는 동안이에요 사람들이 있는 동안 어떤 사람들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네이티브 통 그들의 모어로써 그것을 사용하는 동안만 그 언어가 존재하죠 자 그리고 그 언어의 위대함은 is only that 바로 그것인 그것일 뿐인데 근데 그것은 뭐예요 뒤에서 꾸며주죠 바로 사람들에 의해서 그 언어에 주어진 것 그쵸 네 바로 언어의 위대함은 바로 사람들에 의해서 그 언어에 주어진 것일 뿐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언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인데 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상업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죠 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자 영어든지 프랑스어든지 또는 독일러든지 아주 위대합니다 그리고 중요해요 중요한 언어예요 그죠 랭기지스 왜냐하면 그 언어들이 뭐기 때문에 언어들이기 때문인데 어떤 언어 위대하고 중요한 사람들 민족들의 언어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자 이러한 이후로 그 언어들이겠죠 그 언어들은 널리 아 스터디드 학습되어 주는 거죠 공부되어 주는 거죠 어디에서 밖에서 어디 밖에 나라 밖이죠 어떤 나라 밖이에요 그 그 언어들을 이제 사용하는 나라겠죠 예 바로 그 언어들이 사용되어 주는 그러한 나라겠네요 그러한 나라 밖에서도 널리 학습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이 글의 주제는 뭡니까 예 여기 나왔죠 이게 이렇게 문두에 문두에 도치된 이 문두에 도치 문장이 있는 경우에는요 이게 주제문일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이 도치를 왜 합니까 강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냥 도치 안하고 주어동사로 쓰면 되는데 일부러 힘을 들여서 주어 동사의 어순을 바꾸는 거거든요 이건 강조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거기에다가 영어는 대부분이 두갈식입니다 거의 한 10개 중에 8개 9개가 두갈식이기 때문에 두갈식 문장에 이 도치를 해서 쓴다 그럼 거의 이게 십종팔고 주제문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주제문은 바로 이 내용이죠 인간과 언어의 관계가 너무나도 밀접해서 두가지는 따로 떼어진 것처럼 생각되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요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